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흑돌을 살리는 문제인데 딱 봐도 살 수가 없어 보이죠? 이곳을 진짜 집으로 만들면 비마를 당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막으면 단수를 당해서 못사는 모양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묘수가 있는데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간단한 수단은 안되니까 일단 선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이렇게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백모양을 나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내놓고 막아도 이렇게 둬서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수가 없죠. 아무리 궁돌을 넓히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를 한번 아껴 보겠습니다. 이 단수를 아끼고 이번에는 귀의 급소를 둬볼텐데 이쪽으로 이해해든 오히려 집을 없애는 수라 딱 봐도 안되는 수죠. 여기를 한 칸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칸 띄면 백이 치중 갑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수 초석. 역시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단수가 다선수가 되더라도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죠. 어차피 끊기면 흙의 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정답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의심도 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요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순을 일단 잘해야 되고요. 흙이 발상의 전환을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첫 수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곳을 한 칸 띄는 게 맞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어려워지는데 백이 여기서 다른데 둘 수는 없어요. 바로 두 집이 나죠. 이런데 들어갔다가는 이곳을 집 내서 역시 양쪽에 집이 납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는 치중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다음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거는 단수 쳐서 잡혔고요. 그래서 흙이 반대쪽을 두자니 끊어서 역시 이 한 점이 잡히면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일단 단수 칩니다. 아까 이거 따내서 이 단수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수 한 방만 치고요. 이곳을 잇습니다. 이게 재밌는 수예요. 여기 한 방만 치는 맥점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백이 단수 칠 때 이곳을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늘어서 백이 여기서 이 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재밌죠? 여기도 자충, 이쪽도 자충. 이렇게 자충이 됩니다. 그럼 이 두 점 잡았으니까 산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답이 아닙니다. 백이 그냥 이 자리를 쏙 들어와 버려서 흙이 살 수가 없어요. 두 점 잡고도 못 살았습니다. 이 자리도서 얼핏 보면 여기가 궁도가 넓어서 산 거 같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 따내야 되는 모양으로 여기가 옥집이란 거죠. 물론 백은 이렇게 추궁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자체로 흙이 잡혔고요. 이렇게 맥점을 다 발견하긴 했으나 정확한 수순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맥점을 찾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서 그러면 여기 치중 갈 때 어떤 수순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단수까지는 선수를 해놔도 좋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맥점이 있는 걸 알지만 이 자리를 두고요. 끊을 때가 중요하죠. 뻗으면 두 점을 잡지만 이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궁도를 넓히는 게 오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도를 넓히면 백이 이 자리를 일단 따내면 이어서 이건 두 집이 낫죠.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여기서도 이어면 안 돼요. 여기 둬서 두 점 잡고도 못 삽니다. 계속해서 넓혀갑니다. 백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 단수 하나만 쳐놓은 게 드디어 역할을 하죠. 쏙 빠져서 백이 여기서 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측은 자충이고 그렇다고 이 석점을 버릴 수도 없죠. 석점을 버리는 순간 이제는 사는 모양을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문제 저도 정말 한참 동안 고민해서 겨우 장답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수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치중 가서 너무 맛보기인 게 보이죠. 이수를 떠올리기 쉽지 않았는데 다른 수가 워낙 되지 않기 때문에 이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치중 갈 때 여기서 가장 고비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수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 유단자 정도 되셔야 볼 수 있는 수로 만약에 급바둑이신데 이수를 보셨다 하면 사활에 확실히 재능이 있으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활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기력 향상 속도가 빠르게 드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수를 하나 쳐놓고 집을 내는 수는 다른 사활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 맥점이기 때문에 순수 실력만으로 봐야 되는 맥점이거든요. 이수 두 번째 고비였고요. 마지막 여기를 끊을 때 이 맥점에 심취해서 뻗었다가는 기분에 따라 두는 거죠. 잡힐 수 있으나 침착하게 핵심 수인 요 막는 수 궁돌을 넓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서 백이 엄짝달싹 못하게 석점을 잡아내고 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은 여기를 따내고 타협을 하겠죠. 흙이 이렇게 살면 성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소리를 두기 전까지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흙의 형세를 역전시키는 맥점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평소 바둑에서 나오는 맥점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단수 치는 수만 보더라도 약간 생소한 맥점들이 나옵니다. 수익기 순수 실력을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수순들이 길진 않았지만 순수 수익기 실력만의 오로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이런 문제들의 장점은 내가 사화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위치를 바로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생소한 문제들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시면서 일단 실전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전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걸로 수익기를 놀려서 그 늘린 실력으로 현영기경이나 관자보같이 이렇게 신기한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수익기 실력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저희 사알바둑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